먹어봐요, 먹어봐. 오! 오! 손 뭐해? 손 왜 안 해? 손 더 가만히 있어요. 손 왜 안 해? 손 왜 안 해? 뚜껑 열었으면 맡아야지. 오케이, 됐어요. 하나씩 배워, 하나씩 배우면 돼요. 하나씩 배워. 칼국무네요. 칼국무, 칼국무. 딱 여기니까. 암물처럼 해요. 아, 이게 지금 들어가는구나. 나중에 넣어야 맛깐이 더 풍부합니다. 저는 EM이 좋아해요. 소세지? 이 햄도 좋아요. 이 햄도 좋아해요. 이런 거는 긍정, 이런 거는 부정. 이만큼 있네가 아니고 이만큼 비었네로 가라. 이만큼이 비없다. 사장님이 어디서 왔어요.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이걸 부정으로 바라보죠, 긍정으로 바라보죠. 박홍기가 이만큼이 비어있네. 세워진 거 말고 없는 부분을 생각해. 그렇지요, 그렇지요. 야, 맛있겠다. 이거는 어차피 부대치기에는 가면서. 더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더 진해지는 거기 때문에. 더 우러나지는 거고. 색깔이 치즈가 들어가서. 아, 이쁘다. 로제 같다. 로란티가 도네요. 차골 육수를 넣기 때문에 더 뽀얀 느낌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이렇게 먹다가 줄어들잖아요. 그럼 라면사리 어떻게 넣어요? 또 지키면 되죠? 육수 추가하면 되지. 그런 선을 지우라니까. 이렇게 선이 없는 방식이에요. 여기서 먹을 다 해야 되겠다, 나도 생각하지 마요. 사실 아침, 점심, 저녁 나누는 것도 우리 없애라 그래. 어, 나 끼니를. 그럼 없애라 그래. 자, 라면사리 그릇 한 번 주세요. 선생님이 또 한 번. 한 번. 스승이 또. 햄을 좋아한다 했나요? 소세지를 좋아한다 했나요? 소세지 더 좋아한다. 밥을 좋아하는 친구야. 너 많이 들 건데요? 이거 배우세요. 아니면 아니라고 거부해서. 이게 그럼 배려가 아니었던 건가? 무슨 소리야? 나는 배려 따위가 없었잖아. 양으로 받고 싶은데 배려를 줬어. 양으로 받고 싶은데?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따는 게 최고지. 맞아? 그럼요. 이거 낯가리면 그거 그냥 받는단 말이야. 와, 와, 와. 시작하시죠. 가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김문부터 한 번 싹 맛을 보고. 딱 얘기했던 그래로다. 진짜 마늘 향이 쫙 퍼진다. 음. 아, 나이. 마늘 국기 향 나는 날 되게 좋은데 이거. 채소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. 시원하다. 채소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. 굉장히 깔끔한 잡을립수예요. 마늘 향 나는데 근데 약간 치즈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도 있네. 딱 감싸주죠. 음, 어. 그렇다고 또 햄도 지지 않는다. 햄, 탕도 같이 어울리면서 마늘 향이 같이. 음. 어, 좋다. 야, 첫 끼로 딱이다, 이거. 아침에 딱 국물로 그냥.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음식보다 찌개. 해야맨의 장점은 뭐예요? 사실 감칠맛이 계속 당기거든요. 좀 짭짜렴하지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끌어댕기는 감칠맛이 있는 거거든. 여기에 불치까지도 같이 씹혀주니까 계속 숟가락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음. 그래. 밥을 한 번 크게 한 번 해서. 부대찌개가 감칠맛 부분에서는 나는 최고라고 봐, 찌개보다. 김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부대찌개가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봐, 역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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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친구네. 여기 딱 적셔가면서 반 적셔가면서 긁어가면서 딱 이제. 그런 스킬을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. 전 약간 뭘 먹든 밥 안 먹으면 잘 못 먹겠어요. 고기 먹을 때도 밥 먹어야 돼요? 어, 똑같네. 어. 그거는 좋은 거야. 이거 먹을 때 안 되겠다.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 라제자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타입니까? 음식 먹고 땀을 좀 흘려요? 음식 먹을 때는 잘 안 흘리는 것 같아요. 그 차이야? 어허. 운동할 때에는 땀 날 때까지 운동하죠. 아, 그렇죠. 왜 방금 올 때는? 열심히 안 먹었다는 얘기야. 그럼요. 거울 보고 스스로에게 열심히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? 그럼. 그런 말을 해요? 그럼 우리 세훈이가 열심히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뚱뚱해서 지금 땀 난다는 얘기야? 우리 세훈이가 단지 뚱뚱해서 땀 난다는 얘기야, 지금? 열심히 해서. 열심히 해서. 열심히 해서. 열심히 먹어서. 땀을 틀어막고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. 막은 거야. 그럼. 돈을 좀 놔도록 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 먹어야 돼. 빨리 먹고 시키자. 시켜야 되겠다. 시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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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